우리 애들은 거칠어 저 신랑이 괜히 삼천교육대에 그럴까요? 삼천교육대라고요 여긴 거친 녀석들만 있지? 여긴 삼천교육대에 살아남는 자만이 살아남는데 너같은 양민은 여기 오는게 아니야 너도 양민초리인데요 나름 양민 출신이네 넌 양민 학살당해 양학당해 오랜만이라고? 그래요 오랜만이야 너 왜 이렇게 짧아진거 같냐? 응? 너 왜 이렇게 짧아진거 같애? 어? 아니다 너 네 야 야 야 야 조용히 너무 짖지마 시끄러워 정신없어 어? 오랜만이야 응? 시끄럴도 없네 아빠 네 어? 어? 생길래 응? 어? 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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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시끄럽다 너 어 써니 줄리 애교 피우는거야? 줄리 애교 피우는거야 꼬리 안말렸어 다 먹자 너 악 낙룡 악 악 악 악 악 악 악 에이 진정 에이 에이 진정 흥분하면은 얘 안돼 이 시계는 아직 개는 딸리시는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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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놀았냐? 얘들이 나가면 얘들아 인사해라 안녕히가세요 하고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밖으로 찜닮아 나가자 나가자 옳지 밖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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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밖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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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